...있었고 잘 맞은 타구는 호수비에 걸렸었어요. 끌어당깁니다. 오른쪽의 안타! 김재현은 섬로에서 멈춘 짓을 봤습니다. 어제 국해성 선수가 타격감이 좋았거든요. 오늘도 연결되면서 변화구를 우익수 쪽의 안타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어나고 있습니다. 밀어냅니다. 오른쪽. 우익수, 국해성이 살짝 뒤로 갔다 앞으로 대쉬하면서 미끄러지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원아웃. 잘 처리해 줬네요. 오우! 각자 붙어오는 공, 못 맞는 볼 선언이 되었고요. 주자 뛰었고! 양주자! 모두 신경을 썼는데. 공 3로 쪽 연결을 해봤습니다. 국해성 선수는 2로까지 들어왔습니다. 2구에서 딱 볼 뜬공 비율이 0.64로 대부분 뜬공이에요. 부자오게 타구. 오중간, 우익수 따라가서 끊습니다. 원아웃. 지금도 잘 맞은 타구였는데 국해성 선수의 좋은 수비입니다. 너무 아쉽죠? 원더핸드 우완투스완대. 좌투성대로 가장 강한 면보입니다. 1, 2간을 깨끗하게 뺏습니다. 러프 선수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빠른 타구, 고치기 한타. 잘 치네요. 오늘 멀티히트 게임 치르는 동안 또 4타석 나와서 4번 모두 추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재녁시킬 ton 대상구를 heart and don't touch to me. 감사합니다.